네, 엘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라의 구하라입니다. 네, 제 피부가 좀 건성이어서 저는 미스트를 항상 가지고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혼자에게 미스트를 사용하시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 활동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3월 달부터 제가 일본에 가서 활동할 예정인데요. 네, 국내 활동도 저희가 앨범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